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2011년 12월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한 날입니다. 1942년 2월 16일에 김일성, 김정숙 두 항일 빨치산의 아들로 백두산 소백수 밀영에서 태어나 타고난 건강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러나 장수환, 김일성 주석과 달리 69세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삼복철 강행군, 눈보라 강행군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전선 시찰, 현지 지도에 연속적인 과로가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미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김일성 주석이 본을 보이고 본인이 세운 원칙대로 군대와 인민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최고 리더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북의 군대의 인민들이 받은 충격이 참으로 컸습니다. 단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구차가 평양 시내를 돌 때 평양 시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며 연구차를 막아나선 일화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눈을 밟지 말라며 집에서 가져온 이불이나 옷으로 도로 바닥을 덮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비준사항이 평양 시민들에게 청어를 공급하는 것이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아버지를 잃은 최대의 슬픔 속에서도 청어를 수송하는 일꾼들이 맥을 놓지 않도록 서거 사실을 하루 늦춰 발표하라고 했다는 사실도 온 평양 시민들과 북인민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북에서 최고 리더는 사상이론가, 조직영도자, 공산주의 덕성가의 징표, 자질과 능력을 최고 수준에서 체덕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 리더를 머리 숫자, 이끌령자를 써서 수령이라고 부르며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의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의 입장에서의 혁명적 원칙에 철저하고 노선과 정책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며 북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대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풍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징표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교육되고 육성됩니다.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핏줄이라고 최고 리더의 후계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데 핏줄이라고 최고 리더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최고 리더로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북의 입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공적은 소련과 동구가 붕괴되는 사회주의 최대의 실현기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들고 북의 주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며 통일변역과 세계변역의 전기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생애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주의라는 말을 못쓰게 하면서 아무리 파봐야 김해성주의밖에 안 나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고 풍부심화시키며 수령론, 사상론, 종자론,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론 등 김정일주의라고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사상이론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막수주의를 레닌이, 레닌주의를 스탈린이 정식화했듯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오직 그 후계자인 김정은 제1비서만이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1주의라고 규정한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거창한 창조와 변혁애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김정일주의의 볼륨이 DANI